내가 퀸카라서 퀸카를 부르는 거야. 제가 퀸카인 거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. 너네 준비했어, 왔구나. 한번 해 볼게. 음악 주세요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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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확인을 해보고 내가 이제 6월 17일, 18일부터 투어를 시작하거든? 그때 그 퀸킹을 할지 말지. 오케이, 오늘 퀸킹이 괜찮으면 우리 형들 다 콘서트 갈게. 어, 진짜? 근데 별로면 아무도 안 갈 거야. 웃으면 가야 된다. 웃으면 와야 돼. 그래, 한번 보지. 퀸킹이 나는 뭐 뭔지 몰라서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리듬이, 리듬 감각이 좋은데. 리듬 감각이 좋은데. 그래? 유치원, 유치원생. 유치원생이. 이상하지 않은데? 약간. 아니, 이 정도면 괜찮아. 이 정도면 괜찮아. 아니, 이 정도면 누가 말려. 아니, 이 정도면 누가 말려. 아티스트는 쑥쑥쑥하면 안 돼. 그게 예술이 되는 거야. 나 내 퀸킹이 이름만한 처음이야. 아니면 감동이야. 고마워. 그렇게 할게. 심장. 너의 심장. 부부아. 참, 깜짝이야. 이거 좀. 고마워. 아멘, 이민이. 잘 못하는 사람. 이런 사람. 암에. 한, 아티스트. 해, 아티스트. 이 정도면. 내 ‫음은. 이 정도면.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다르다 잘하네 진짜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